31번 갑니다. 상담자가 상담시 내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윤리문제의 기본칙을 쓰고 행동지침을 5가지 기술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의외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난이하게 생각해요.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예요. 서비스 문제를 못 푸니까 합격률이 저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쓰냐면요. 쓰는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무슨 윤리문제에 대해서 기본원칙을 어떻게 써? 행동지침이 뭐가 있을까?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상담하고 내담자의 관계에서 윤리문제. 내담자를 잘 보호하고 이해해줘. 기본원칙은 이렇게 썼지만 이걸 다 외우라고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면 바보 천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상담에 대한 윤리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거 기본원이에요. 윤리관에 대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림이 상담자 자신의 상담자. 이런 것도 안 써도 돼요.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윤리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렇게 짤르세요. 그냥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윤리성에 인식하고. 아니면 또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림이 상담자 자신의 상담에 대한 윤리관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내담자의 인간으로부터 가치는 존중받고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럼 윤리 문제는 간단하게. 저 같으면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윤리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내담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러면 아주 깔끔하게 인문학 문제예요. 이렇게 쓰면 그냥 다 바뀌어주는 겁니다. 내담자의 가치를 보호하고 인정을 하라 이겁니다. 행동지침은 이거 다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행동지침. 상담자는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뭐가 쭉 나오는데 지금 쓰기가 애매하면요. 내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상담자는 자신의 욕구가 내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두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복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내담자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 벌써 두 개 나왔잖아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복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만 쓰면 돼요. 상식적으로 상담자는 치료적 관계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내담자와의 어떠한 다른 관계를 갖춰서는 안 된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와 이중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중관계는 금전적 관계나 성적 관계나 사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상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줄 책임이 있다. 이런 거 다섯 개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안에서도 열몇 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담자는 자신의 태도, 가치관 등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상담자는 상담의 목표 절차 등을 빌려서 상담관계를 시작함으로써 내담자에게 닿을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문구, 간결한 문구를 다섯 개 정도 만들어서 다섯 가지 기사죠. 문제은행식 출제입니다. 이 문제에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내용을 갖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맞는 언어로 정리하면 돼요. 기본 원칙,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윤리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식하고 내담자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유해야 한다. 기본 원칙, 행동지침. 이 중에서 다섯 개만 줄여서 외우면 깔끔하게 7점 맞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서 5점, 여기서 2점, 7점짜리.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것들을 못 쓰니까 합정률이 저조한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 인문학적인 상식적인 문제구나. 쓰면 답을 다 주는구나. 이건 채점자의 이렇게 정답 표시가 없어요.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요. 타당도 있게만 쓰면, 글짓기 하면 모두 점수를 줍니다. 서비스 문제를 틀리니까 합정률이 저조한 거예요. 점수를 주려고 해도 뭘 써야 점수를 주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심리검사, 윤리적 고려사항 6가지. 이것도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런 서비스 문제가 여러분들 보통 18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는 서비스 문제예요. 두 문제가 서비스 문제면요. 6점짜리 두 문제면, 만약에 최소점짜라고 해도 5점짜리. 10점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 10점은 서비스면, 벌써 60점 만점이 아니라 50점 만점이에요. 수업을 듣는데 50은 바꿨죠. 다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50점. 그냥 10문제만 쓰고 나오자 그러면 합격해요. 오히려 2차가 더 쉽다. 실기가 더 쉽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6가지가 아니라 600가지도 넘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검사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심리학적 평가 기법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자기 충격적 예언을 하면 안 된다. 뭐, 얼마나 쉬워요. 검사를 개발하고 표준을 할 때 기존의 과학적 과정과 방법을 따른다. 채점과 해석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타당도에 따라서 적절한 증거를 갖춘다. 뭐, 이런 내용들 갖고 그냥 타당도 있게 6개 쓰면 아름다운 합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심리검사, 윤리적 고려사항 6가지. 뭘 고려할까? 고려할까? 고려지생가? 뭐,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주 쉽게 쉽게 상식으로 접근하십시오. 행동주의의 상담에서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미루는 두 가지 의형을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의사결정은 뭐예요? 주로 청소년들은 진로 문제입니다. 진로. 진로. 진로를 찾기는 직업이라고 하죠. 연애의사결정이 아니라요. 문제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기 문제는요. 알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모르면 손도 못 대요. 0점이에요, 0점. 필기 시험은 대충 찍을 수 있어요. 실기는 모르면 0점이에요. 알면 겁나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는 겁니다. 왜? 알면 쉽기 때문에.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왜? 쉬우니까. 쉽지 않습니까. 두 가지. 무결단성, 우유부단성 딱 두 가지 쓰면 벌써 채점자는 6점 주고 싶어서 환장을 합니다. 왜? 아, 이 사람이 이 문제 아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결단성은 뭐냐면요. 주의 환경. 주의 환경을 고려해서 환경 때문에, 불안 때문에, 환경 요소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는 유형이다. 미련 때문에가 아니라 불안 때문이다. 채진이의 미련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 드리죠.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불안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왜? 쉽게 쉽게 제가 해결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는 무결단성의 키워드는 불안 때문에요. 불안 때문에, 주의 환경을 고려해서 불안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주의 환경을, 만약에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래서, 나는 임상심사를 하고 싶어요. 진료로. 그런데 아버지가 의사를 하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 의사 때려치고 임상심사하고 싶어요. 이런 불안 때문에 말을 못한다. 결단을 못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우유부단형. 뭘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요. 정보의 부족. 교육기획교류로 인해서 의사결정. 뭘 아려야 의사결정하죠. 그래서 정보의 부족, 교육기획교류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못하는 건 우유부단형. 또, 주의 환경을 고려해서 불안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은 무결단성. 알면 굉장히 쉬워요. 짧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워서 6점 맞는 거예요. 쓰는 거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우유부단형인데 갑자기 긴장해서 얘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우유부단형이란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정보 부족 등의 이유. 등까지 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가. 그래서 너무 글자 하나 안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알면 쉽습니다. 34번 갑니다. 교류분석에서 치료의 바람직한 목표인 치유의 4단계를 쓰시오. 치유의 교류분석은. 교류분석은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와. 상담사와 내담자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정에 있어서 개인은 스스로 행동의 통제를 발달시킨다. 즉 사회의 통제는 더 쉽게 말해서 행동의 통제죠. 잘못된 행동의 통제를 통해서 올바르게 잘 교류한다. 증상의 경관 및 혹은 완화. 즉 상담사와 또는 긍정적인 주변의 환경인 사람들과 어떤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증세가 완화된다. 또 내담자는 치료사를 하나의 내사물로. 치료사는 상담사죠. 상담사를 하나의 내사물로. 내사물은 토해내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겁니다. 모델링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상담사를 따라하면서 상담사의 모습을 천히 옮기면서 치유가 된다. 저 사람하고 같이 만약에 제가 상담사예요. 내담자가 있으면 김덕규 교수처럼 내가 잘 생활해야지. 그냥 예를 들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따라해야지. 이렇게 이러면서 전의하면서 치료한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내담자의 각본. 잘못된 고정관념. 각본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담자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또 자율적인 아름다운 자율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그래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치료의 목표 4단계. 첫째, 사회의 통제. 증상의 경험은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전의의 치유가 돼서 각본이 치유가 된다. 잘못된 내담자의 각본이 치유가 돼서 올바르게 치유된다. 이게 치유의 4단계다. 그래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냥 생으로 글자를 외우면 안 외워지거든요. 첫째, 사회의 통제는 행동의 통제구나. 사회의 통제로부터 치유가 되고 그래서 잘 교류가 돼서 어떤 문제점의 증상이나 증상이 경감 또는 완화가 된 다음에 전의의 치유가 되고 각본 치유가 돼서 새로운 각본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완성된다. 그래서 이 각본의 치유가 뭐예요? I'm OK, you OK. 나도 좋고 너도 좋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활양식 패턴으로 바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임담모에서 강의하는 분은 100%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필기 기질에 나왔던 문제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거? 교류 분석에서 치유의 방식을 목표에 본 것 같은데 이거 필기에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에. 필기 채점자하고 실기 출제자하고 실기 출제자하고 똑같아요. 그럼 제가 필기 출제자라면 실기 때 이 문제 내겠죠. 그러면 이거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우리 임담모 카페에 있는 여러분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꼭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나오면 우리 땡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 이건 실기 기준이 안 나왔던 문제거든요. 제가 예상 문제 뽑은 겁니다. 이거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이런 건 4점이 아니라 그냥 8점짜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5번 갑니다. 교류 분석상에서 내 남자를 졸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 유형 세 가지. 그래서 큰 틀. 구조분석은 자아구조분석입니다. 자아가 어떤 형태로 있냐. 그래서 구조분석이라고도 하고 자아구조분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인간은 부모자와 성인자와 어린이자 이 세 가지 자아의 형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자아의 구조상태를 보고 분석하는 것을 구조분석이라고 한다. 교류 팬텀 분석. 어떤 유형의 의사 거래를 하고 있는지 교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잘 교류한다. 상보 교류. 서로 잘못 교류한다. 교차 교류. 쌈박지라는 거예요. 또 속마음을 감추고 교류한다. 이명 교류. 그래서 교류 패턴 분석의 세 가지는 상보 교류, 교체 교류, 이명 교류가 있다. 생활 양식 분석은 생활 양식을 통해서 내담자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기 긍정, 자기 긍정, 타인 부정, 타인 긍정, 자기 긍정, 자기 긍정, 나는 옳고, 타인 긍정, 너도 옳다. 이게 아름다운 각본이죠. 또 자기 긍정,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타인 긍정, 너는 옳고, 나는 틀렸다. 타인 부정, 나는 틀리고, 너도 틀렸다. 이게 제일 재수없는 스타일이죠. 이런 유형들 보면 될 것 같고요. 36번 갑니다. 교류 분석적 상담에 주장하는 자아의 세 가지 형태. 자아, 아까 자아 구조 분석에서도 파생되는 겁니다. 자아 구조 분석의 세 가지.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가 있다. 부모자란 5세 이전에 부모를 포함한 의미 있는 연장자들로부터 무비판적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내면화시킨 자아를 말한다라고 해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자아는 상황을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근거로는 현실에 맞는 자아다, 통제자아다, 자아통제자아다, 현실통제자아다, 객관적 자아다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지는 자아를 말한다. 그래서 얘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어린이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그것에 대한 반응에 대한 내면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비판적인 내면화. 이거는 감정과 반응에 대한 내면화. 차별화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요. 자아의 세 가지 형태라고 하면 80%는 얘를 썼냐 안 썼냐예요. 20%는 타당도 있게 대충 썼냐 안 썼냐. 얘를 잘 안 본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면 실기가 어려워집니다. 37번 갑니다. 의사교리분석 상담의 제한점 세 가지 있으시오. 의사교리분석 제한점. TA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액셔널 애널리스에서 TA. TA라고 하면 교리분석이에요. 교리분석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TA이론에 이렇게 나오면 TA이론은 또 뭐요? 이렇게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TA이론 하면 오케이 교리분석이구나. 교리분석의 제한점. 교리분석 창시자가 에릭번입니다. 정신과 의사 에릭번이기 때문에 의학적 용어도 나오고 또 어린이자, 성인자에서 CP, AP 이런 용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낮은 내임자에게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교리분석 상담은 교리분석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낮은 내임자에게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도 됩니다. 두 번째, 상담의 주요 개념이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었기 어렵다. 즉, 과학적 증거가 제시가 되지 않았다. 그럴 것이다. 라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어렵다. 지적 능력이 낮은 내임자에게는 부적절하다. 또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간결하게, 간결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길게 쓰려고 해요. 간결하게 포인트만 잡아서 대충 쓰면 다 합격이다. 그런데 거꾸로 정확히 포인트도 못 잡고 많이 쓰려고 하니까 실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자는 간결하게, OK, 추상적 또는 과학적, 지적 이 세 가지 단어만 들어가면 OK, 6점 주는 겁니다. 38번 갑니다. 현실주의 기본적인 욕구, 유형 5가지. 그래서 소송 욕구, 소송 욕구, 힘의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 줄검에 대한 욕구, 생존의 욕구, 라고 해서 해설을 쓸면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소송 욕구, 힘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 줄검에 대한 욕구, 생존의 욕구, 소송 욕구 또는 사랑의 욕구라고도 써도 됩니다. 39번 갑니다. 우벌딩, 우벌딩, 현실주의죠. 글래스와 우벌딩이 있는데 우벌딩의 상담 진행 4단계. 그래서 현실 치료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아라. 어떻게 현실적으로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책임, 판단,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Want.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욕구, 충족으로 해서 진짜 바람이 뭔지를 아는 거고 두 번째, doing. 이 욕구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행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에볼루션, 평가. 내 남자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서 적절한 행동인지 평가를 하도록 한다. 플랭, 계획. 내 남자라고 하면 자신의 바람과 효과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거는 4단계를 쓰시려면 이 단계를 이것도 8점짜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상 문제입니다. 아주 현실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벌딩 또는 현실주의 상담 진행 과정 세 가지, 네 가지. 그래서 W, D, E, P라고 합니다. 그래서 W, Want, Doing, Evaluation, Flat. 그래서 W, D, E, P.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만약에 현실주의에서 나온다면 예하고 예가 나옵니다. 현실주의 이론 끝났어요. 실기 굉장히 쉽죠. 교류 분석에 나온다면 예가 나오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주의 두 개 외워서 하나 나오면 땡 잡았지 않습니까? 게스트닥자, 형태주의죠. 상담 기법. 그래서 우리 많이 했죠. 그래서 욕구와 감정의 자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착각하게 한다. 두 번째, 빈의자 기법. 미애교류 과제에 사람이 맞이피는 의자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눈 방법으로 내담자의 감정을 명령화시킨 것을 말한다. 직면, 뜨거운 자리에 내담자의 동기를 직면하게 해서 미애교류 과제를 해소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6점이에요.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건 기타예요. 기타는 뭐 알 필요 없습니다. 항상 나오면 3가지만 나오니까요. 하나, 둘, 셋, 찍어서 6점 맞습니다. 통과. 펄스의 게스트다트 상담 이론에서 인간의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을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에 비유했다. 즉, 양파가 이렇게 껍질이 많죠. 껍질이 많은데 변화되는 과정. 첫 번째, 거짓층. 거짓층이라고 허위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진실됨이 없이 상처적이 거짓된 마음을 벗겨내라 이거예요. 그래야 인격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짓층이 없어지면 공포, 보통 공포증. 마음이 불안하여 두려운 상태예요. 거짓을 벗겨내라니까 형실에 직면하니까 무섭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두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얘도 벗겨내라 이거예요. 공포증은 벗겨내라 하면 난국층. 난국층이라고 얘는 또 곤란층이라고 해요. 곤란층. 곤란하다. 자기 욕구를 나타내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 욕구를 표현 못하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곤란층도 벗겨내라 이거예요. 내적 파열층. 욕구를 인식하지만 억압된 상태. 내가 욕구를 인식하지만 억압된 상태. 그래서 억압된 상태가 속에 감춰져있다 이거죠. 이것도 벗겨내라 이거예요. 폭발증. 폭발증이라고 해도 외적 파열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지 않고 표출. 나 살고 싶어. 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래서 거짓된 마음도 폭발하고 버려버리고 공포증도 버려버리고 난국증도 버려버리고 내적 파열층도 버려버리고 폭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들이 인격에 성축된 변화다. 이런 것들을 못 벗겨내면 신경증. 신경증으로 미해결과자가 쌓인다 이거예요. 신경증. 신경증은 뭐예요? 신경성이죠. 신경성 벗겨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살다 이거입니다. 별것도 아니죠. 42번 갑니다. 정신분석적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전의와 역전이 간단해요. 전의는 상담사가 있어요. 내담자가 있어요. 내담자가 상담자가 너무 잘생겨서 또는 상담자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과거 모습 또 부모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재현되는 것. 즉,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끌려가는 마음을 전의라고 해요. 거꾸로 상담자가 어떤 면에서 내담자의 마음으로 끌려가는 걸 역전이라고 해요. 상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의와 역전이 나오고요. 전의 간단해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어린 시절 어떠한 중요한 인물이 가졌던 관계를 상담자에게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까지만 써도 됩니다. 해결 방법.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의를 각성하도록 하여 문제의 밀착과 관련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과 갈등에 대해서 통찰 즉, 전의를 각성하게 하여 통찰을 제공해서 전의를 해결해라. 이 앞대가리에 한 번 쓰면 됩니다. 간단하게요. 역전이. 영어까지 외울 필요 없죠.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써놨습니다. 역전이는 뭐예요? 거꾸로 내담자의 태도 및 외형적 행동에 대한 상담자의 개인적 정서적 반응이 투사로 이것도 의미하면 외형적 행동에 대한 상담자의 개인적 정서적 반응이 내담자에게 끌려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역전이 해결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을 통해서 역전이를 알아낸다. 두 번째, 슈퍼바이저를 통해 슈퍼바이저 로봇의 이름이 아니라 상담사의 스승한테 상담을 의뢰한다. 세 번째,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상담사에게 인기한다. 왜? 역전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이의 해결 방법 세 가지를 쓰시하면 첫째,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을 통해서 역전이를 해결한다. 두 번째, 슈퍼바이저에게 상담을 통해서 역전이를 해결한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상담사에게 인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갑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필수적인 개념인 불안의 세 가지죠. 불안. 정신분석의 요인은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 불안. 여러분도 지금 실기에 대한 아무리 쉽다고 해도 실기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발생하는 불안을 현실적 불안이라고 한다. 신경직적 불안. 시험이 10일 안으로 다가오면 신경성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신경성 불안이라고 합니다. 본능과 자아, 본능과 자아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신경직적 불안이다. 본능은 뭐예요? 놀고 싶다. 자아는 합격하고 싶다. 이것들을 조절 못해서 아, 신경성. 공부는 안 하는데 맨날 걱정 많이 있어. 그래서 본능과 자아의 충동으로 해서 생기는 신경성 불안을 신경직적 불안이다. 도덕적 불안은 뭐예요? 본능과 초자. 본능과 초자의 갈등으로 생기는 불안을 도덕적 불안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 갑니다. 인간중심 상담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좋은 점을 다 쓰면 됩니다. 제가 OT에서 설명드렸지만 개창자 실신이다. 개창자 개방적이다. 또 창조성을 지니자. 또 자유를 추구한다. 개창자. 실. 실존적인 삶을 추구한다. 신.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유기체 안 써도 돼요. 유기체건 무기체건 그냥 이렇게 써도 좋고 이건 기본적인 이론에 나온 원서 해석이니까 그냥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써도 돼요. 창조성을 가진 중개다. 그래서 개창자 실신.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또 창조성을 지니자인 존재이다. 또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뭐 그렇죠. 뭐 신뢰도가 높다. 실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걸로 그냥 풀었으면 됩니다. 이게 생각이 안 왔다. 그러면 좋은 말 쓰면 돼요. 완전히 기능한 사람. 뭐가 있어요? 완전히 기능하려면 뭐 몸에도 변비가 없어야죠. 변비가 없는 사람. 신진제사가 원활히 잘 되는 사람.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 객관적인 사람. 이런 것도 다 합당한 답이 됩니다. 너무 이런 답에 억압되지 말고 자유롭게 표현하자. 실기는 자유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45번 갑니다. 로저씨의 인간중심상담의 철학적 과정. 이것도 뭐 또 울릉적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이것도 서비스 문제입니다. 즉 서비스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심리상담 쪽에서는 대부분이 서비스 문제가 많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뻔합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또 주변은 언제문제. 조금 복잡한 문제들은 30% 있습니다. 이 30% 문제는 버려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심리 심리상담에서의 서비스 문제 또 심리검사에서의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만 봐도 합격선이 충분합니다. 이런 것도 기본이죠. 인간 중심은 뭐냐면요. 내담자 중심이에요. 즉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잠재능력이 있다. 성선설이죠. 여기에 맞춰서 글짓기 하면 돼요. 인간은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고 선한 존재이다. 인간은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인간은 적극적인 성장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장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미래지향적 참재력이 있다. 이렇게 그냥 좋은 말 쓰면 기본적으로 5점 준다. 의외로 쉬운 문제입니다. 인간 중심 치료에서 로저스가 제시한 내담자의 긍정적 성격 변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것도 또 벌벌 떨려요. 모르면 손도 못 형성이 됐다. 이거예요.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상담사하고 내담자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왜?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은 친밀한 상담 관계니까요. 그래서 라포 용성 두 사람 즉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심리적 접촉을 한다. 즉 관계 용성 라포 용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라포 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니까요. 두 번째 내담자의 불일치 상태 즉 상처받기 쉽거나 초조한 상태 내담자가 불일치 상태에 있어야 된다. 불일치 상태가 없으면 상담 하나 많아줘. 상담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내담자가 현실적으로 불일치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돼야 상담이 이루어지죠. 세 번째 실효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치성 통합성을 보인다. 즉 상담 기법 세 가지 일무공 그리고 키워드 비지시적 상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일치성 통합성을 보여야 된다. 내담자에게 긍정적 관심을 보여야 된다. 무조건적 긍정적 무조건적 긍정이 있어야 된다. 또 공감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 또 내담자는 비지시적 상담자는 비지시적으로 내담자에게 접근하여야 된다. 이것도 되겠죠. 이것도 다 맞는 거예요. 다섯 가지. 첫째 상담자와 내담자는 라퍼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내담자가 불일치 상태에 있어야 된다. 내담자가 두 개 나왔죠. 일치성 일무공 진솔하게 무조건적으로 공감적 이해 이것만 써도 다섯 가지겠네요.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다. 알면 쉽지만 필요충분 조건이 뭐요. 수학문제도 아니고 이러면 복잡하죠. 늦차 얘기했지만 실기는 알면 굉장히 쉽고 모르면 손도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임단문과 배에서 쉽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심리상담 문제 한 네 문제 맞추고 상식 두 문제 맞추면 여섯 문제 아니에요. 거의 합격이죠. 심리검사는 나올 게 뻔하니까요. MMPI MBTI 또는 웹실로진흥검사 여기서 두세 문제 나오니까 또 투사검사 여기서 네 문제 다 맞추겠네요. 합격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47번 갑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정상적 불안과 신경적적 불안을 언급하고 있다. 정상적 불안에 대한 특징 이건 상식이죠. 정상적 불안이니까 정상이겠죠. 신경적적 불안은 뭐예요? 실존주의에서 실존주의에 키워둔 죽음이에요. 죽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신경적적 증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불안이죠. 그래서 실존주의의 정상적 불안은 뭐예요? 정상적 불안은 불안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적응한다. 청상이니까요. 정상적 불안은 억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불안 자체가 기본이니까요. 인간은 죽는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죽을까 봐 신경성을 보이는 건 신경적적 불안입니다. 또 어떤 자극이 불안을 일으키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확인하도록 돕는 경우처럼 불안은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 인간은 죽으니까 지금 잘 살자. 시간은 유한적이니까 지금 잘 살자.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를 갖고 살자. 삶의 의미성 삶의 의미적을 부여해서 오히려 창조적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써도 되겠죠. 정말 너무 쉽지 않나요? 즉 실기 시험은 글짓기 시험입니다.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번 타당도 있게 아름답게 비비번 합격이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십시오.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 세 가지만 있게 쓰니까 300가지 넘죠. 초기 단계 이것만 포인트 잡으면 초기 상담관계의 라포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그냥 심심할 때 보세요. 안 써도 됩니다. 두 번째 내담자의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상담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상담의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쓰면 점수 6점 먹고 들어갑니다. 49번 갑니다. 내담자의 상담을 끝낼 준비가 되었을 때 판단 끝낼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것도 세 가지만 되겠습니까? 500가지 넘죠. 첫째는 뭐예요? 체계적으로 써야 되니까 내담자가 상담 계약에 명시했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한다. 즉 도달이 됐으면 상담을 종결해야겠죠. 인지 정서 행동 이 세 가지 쓰면 참 좋습니다. 글짓기 할 때 글짓기 할 때 제일 초기성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또는 적성과 흥미 차원에서 이것도 좋지 않습니까? 적성 적성은 능력 흥미는 좋아하는 것 적성 및 흥미 차원에서 이것도 넣어도 양념이 아주 풍부해지는 거죠. 또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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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 측면에서 이것도 넣으면 좋죠. 내 남자 스스로 자신이 획득하고자 원했던 영역에서 즉 개인적 환경적 영역에서 풍부해지잖아요. 말 다 집어넣으면 말장난이에요.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내 남자 스스로 자신이 획득하고자 원했던 영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는지 개인적 환경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면 벌써 와 있어 보이네. 다 말대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는 내 남자의 긍정적 발전 요인이 개인적 환경적 천에서 확인이 되었는지 알아본다. 이렇게 쓰면 와 채점자가 뭔가 있어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상담 관계에서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도움이 안 되면 종결해야겠죠. 도움이 안 되는데 계속 상담할 필요가 없겠죠. 세 가지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 외울 것 없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 중에서 세 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50번 문자 갑니다. 정신질환자의 평가전 면접시 유의사항 두 가지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이 문제 나오면 꼭 두 가지만 나와요. 세 가지 안 나와요. 기출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또 이런 문제도 200가지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겟토레입니다. 겟토레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 근데 누구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는 뭐예요? 잘 달래져야 돼요. 그래서 초기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쓰여야 되겠죠. 정신질환자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 경계 및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번째. 한 번의 만남으로 만난 것을 진행하지 말고 짧은 소개와 인사로 모두 시작해서 잦은 방문을 통해서 관심을 표현을 해야 된다. 두 가지만 이렇게 인문학적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죠.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51번 갑니다. 만성정신과 환자의 치료 및 제어를 위한 가족의 태도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만성이에요. 일시가 아니라. 즉 정신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 가족의 태도를 각각 여기서는 긍정과 부정이 빠져 있습니다. 긍정적 요소 세 가지. 부정적 요소 세 가지. 긍정적 태도는 뭐예요? 가족은 환자가 치료와 제어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도와준다. 그렇죠. 또 재발을 방지역해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도록 격려한다.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약을 주기도 하고 밥 먹고 바로 주고요. 또 환자의 치료와 스트레스를 적게 해주는 활동에 참여한다. 스트레스를 적게 해주는 함께 활동을 한다. 스트레스를 만지는 활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건 반대겠죠. 가족은 환자나 치료와 제어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그럼 이해가 되겠죠. 약을 먹지 못하게 한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지는다. 이해가 되겠죠. 이게 얼마나 쉬워요.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 뭐예요? 가족이 환자 때문에 좋아하는 여과활동이나 개인적 활동을 포기한다. 이것도 가족이 안 좋은 거죠. 가족이 잔주의를 하거나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말한다. 가족이 가족 내에서 환자를 따돌리거나 친구를 말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 섞어 줬으면 아주 쉽습니다. 52번 갑니다.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감이 와요. 아 실기 이제 감 잡았어. 뭐 대충 글지기 쓰는 거네. 포인트만 잡아서 이런 감이 와야 됩니다. 이런 감이 오는 분들은 댓글에다. 아유 교수님 이제 감 잡았어. 옆에다가 또 어떤 분이 감을 어떻게 잡아요. 지금 봄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감은 가을에 잡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감을 꼭 잡기 바랍니다. 저 감 싫어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감을 잡아야 됩니다. 만성정신질환과에 대한 재활개입 방법이에요. 재활개입 방법 세 가지. 이런 내용 중에서 만성정신질환자 중에서 하나 나와요. 얘가 나오든지 얘가 나오든지 얘가 나오면 포인트 잡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개입 방법. 첫째, 사회기술훈련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재활이니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기술훈련을 시킨다. 두 번째, 환자교육. 환자교육을 통해서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병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정신적 또는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다. 가족교육 및 치료. 또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병의 진단경과 예우, 정신병의 증상에 대한 대체 요령을 교육시켜서 함께 가족과 함께 치료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회기술훈련, 환자교육, 가족교육 및 치료. 또 직업재활. 그래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을 훈련한다. 또 지역사회 지지서비스.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재활을 훈련하는지, 지가 확실한지 이런 지역사회 지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다양한 직업프로그램에. 그래서 보통 2번 기간 단측 및 사회로부터 조기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중간거주시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 중에서 3가지만 여러분 것으로 만나면 됩니다. 이 문제 나오면 꼭 3가지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류에서 나는 3가지가 뭐가 좋을까? 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서브노트 3가지만 만들면 훨씬 공부하기가 편하겠죠. 53번 갑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치료를 권하게 되는 경우 두 가지. 가족치료를 권하게 되는. 가족치료는 가족에 뭐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증상이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에 어깨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가족치료가 가능하다. 두 번째 내담자의 호소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족관의 관계 변화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족치료가 가능하다. 뭐 두 가지 나왔네요. 또 가족이 서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리불안.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는 가족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만 여러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또 정답을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쓸 필요가 없다. 간결의 미학, 간결함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54번 갑니다.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에 근거하는 학습이론의 그 예를 설명하시죠. 불안장애.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에 근거하는 학습이론은 대개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이나 주장훈련, 홍수법봉을 통해서 불안을 감수한다. 그래서 불안감수 행동치료는 딱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 아시죠? 근육이완화를 통해서 불안의 목록을 작성한 후 불안을 둔감화시키는 것을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한다. 주장훈련. 불안을 역제지해서 거꾸로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의 사고나 주장을 통해서 불안을 역제지해서 불안을 감수하는 주장훈련. 또는 홍수법 불안 요소를 팍 터뜨려서 불안에 대해서 둔감화시키는 홍수법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의 불안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갖고 이 세 개를 그냥 썰 풀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이해하라고 여러분 도와주는 거니까 그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55번 갑니다. 접수면접에서 다뤄야 될 내용을 5가지 쓰시오. 접수면접. 5가지 쓰면 이것도 500가지도 넘습니다. 먼저 접수면접을 알아야겠죠. 접수면접은 본 면접을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하는 것. 사전 접수예요. 사전 접수. 그래서 접수면접을 위한 기본 정보. 날짜, 이름 이런 기본 정보. 또 내담자의 호수문제. 어디가 아픈가. 쉽게 말하면 치과 가서 의사선생님 만나기 전에 상담 실장님 있잖아요. 실장님이 만나서 어떻게 오셨지요? 어디가 아프지요? 어디 살지요? 어떤 이가 아프지요? 어떻게 아프지요? 이런 거 적는 거예요. 내담자의 호수문제. 현재 최근의 주요 기능상태. 스트레스 원인. 왜 스트레스를 받죠? 사회적 심리적 차원 지은 책에. 호수문제와 관련해 개인사 및 가족관계. 외모 및 행동. 이런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을 다섯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설명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읽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죠. 이런 문제 나오면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접수면접을 위한 기본 정보를 알아본다. 내담자의 호수문제를 파악한다. 현재 및 최근의 주요 기능상태를 확인한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렇게 해서 딱딱 쓰면 됩니다. 이거 다 외우면요. 여러분 10년 공부에도 불합격돼요. 사법고시 전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거 외우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딱 보고. 접수면접을 위한 기본 정보를 알아본다. 내담자의 호수문제를 파악한다. 그런데 파악한다고 해야 돼요? 알아본다고 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현재 및 최근의 주요 기능상태를 알아본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 정신분석 치료에서 이상적 목표에 들어가게 될 때 치료를 종결하게 된다. 정신분석 치료의 이상적인 치료 목표. 정신분석. 무의식의 불안과 공포를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건 뭐예요? 잘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유발하는 무의식적 갈등의 해소와 성격구조의 건강한 변화다. 그럼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겠죠. 증상을 유발하는 무의식적 갈등을 해소한다. 또 성격구조의 건강한 변화를 도와준다. 두 가지 나오겠죠. 무의식적 갈등의 의식화와 심리적 문제에 대한 통찰.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한다. 심리적 문제에서 통찰한다.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네요. 벌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앞대가리. 이거 앞대가리에 있으면 6점이겠네요. 너무 쉽지 않나요? 공부. 50필방합니다. 보호자의 보고에 의한 진단 가능한 아동평가적도 두 가지를 쓰시오. 보호자의 보고예요. 그래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적도. 또 KPRC, 한국아동 인성평가적도에서. 척도니까요. 이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영어로 써도 되고 이렇게요. 한글로 써도 됩니다. 이런 건 평가적도 두 가지를 쓰시오니까. 이런 건 시간 절약해야 돼요. 기술 문제거든요. 설명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검사구나 라고 참고하시고.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하니까요. 그래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적도. 한국판 아동 인성평가적도. 이렇게 쓰면 4점 맞출 수 있습니다. 58번 합니다. 연구와 실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임상적 판단보다 통계적 판단을 사용할 때 장점과 단점, 통계적 파악, 임상적 판단, 임상 실험을 통한 거고요. 통계적 판단은 자료입니다. 통계적 판단은 자료, 임상적 판단은 실험. 그러니까 실험보다 자료가 더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장점, 통계적 판단, 자료니까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비교가 가능하다. 단점, 개인의 독특한 정보를 유시를 낼 수 있으며 진단의 꼬리표를 붙이는 효과가 있고. 개인의 독특한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없다. 왜? 자료만 볼 수 있으니까요. 임상적 판단의 장점은 개인의 고유한 성격과 심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 왜? 임상 실험이니까요. 단점은 진단의 일치가 어렵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치료자의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즉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임상 실험을 통한 거기 때문에 진단의 일치가 어렵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미술 수가 있다. 그래서 임상적 판단은 개인의 실험, 통계적 판단은 객관적 자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또 답안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59번 갑니다. 홀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단계별로 설명하시죠. 이것도 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홀버그 3 수준 6단계다. 그래서 전 인습 수준, 인습 수준, 후 인습 수준. 1단계는 타혈적 도덕성, 2단계는 욕구 충독의 수단, 3단계는 대인관계의 조화. 그래서 이건 쓸 거 없죠.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0번. 엘에르트는 인간 발달 단계 8단계.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8단계. 그래서 유아기, 초기 아동기, 학년전기, 학년기, 청소년기, 성인초기, 성인기, 논영기. 신뢰감, 세,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지도성 대 제의식, 근명성 대 열탐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와 비교하라고 하면 유아기는 구강기, 초기 아동기는 학문기, 학년전기는 남근기, 학년기는 잠복기, 정수용기는 생식기.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8점짜리 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구분하시고. 엘에르트는 인간 발달 8단계, 콜버그의 도덕성 3순위 6단계는 상담심리, 심리상담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크 포인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커피 한잔 먹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